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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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선호박이구나 육전 넣고 육전 넣고 볶아 그럼 맛있겠다 조선호박이 맛있지 이게 단단하던가 응 좀 두껍게 썰어서 볶아야 맛있어 응 새우젓을 넣고 이렇게 조금 씨가 있어서 파내야 되겠네 씨를 아예 썰면서 해야 돼 여기를 이렇게 도려내야 되겠네 많이 도려내야 되네 씨가 있구만 씨는 필요없어 맛이 없구나 물러가지고 씨쪽은 무슨 참외처럼 파내네 원래 이거 씨는 파내 씨 없을때는 그냥 하는데 씨는 다 파내서 버리고 이건 두껍게 이렇게 썰어야 돼 두껍게 아 많이 두껍게 써네 채 써는게 아니구나 아니야 응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두껍게 썰어야 맛있어 응 이것도 하나 다 안 넣고 반쪽 넣고 아 양파? 응 굵직하게 양파랑 호박만 들어가나 야채는 나중에 파가 들어간거 파 아 아까 청양고추랑 청양고추랑 이건 좀 잘게 써네 이건 좀 잘게 써네 육전 넣고 아 물 물을 이렇게 부어줘야지 찌개처럼 됐어 이거 매실 응 이거 하나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거 이제 다 들어갔어 이제 이따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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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마늘 이제 다 들어갔어 젖어야지 아 잘 섞어줘 응 이제 끓이면 돼 근데 이제 호박은 물이 많이 생기니까 이거 부어가면서 해야 돼 그래서 아까 그것만 넣은 거야 골고루 끓여야지 골고루 끓여야지 끓여야지 응 벌써 끓기 시작하네 응 맛있게 보인다 냄새가 좋다 이것도 별게 안 들어갔는데 아 육젓이 얼마나 비싼네 아 육젓 맛있겠네 응 맛있어 응 맛있어 벌써 간이 맞아 간이 안 맞게 한 적 있어 국물도 떠먹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거의 다 끓었나 음 음 이거 참기름이 좋지 참기름 참기름 음 음 음 음 음 냄새 좋다 음 음 음 음 무슨 고기가 들어가도 맛있겠네 아 새우젓이지 입맛 땡겨 하하하 이제 다 익었어 음 자 불 꺼 음 이렇게 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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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에 들어? 너무 뜨거운거 아냐? 응 뜨거워 천천히 드셔요 어떤 맛이지? 새우젓 맛 떡볶이 같기도 해 냄새가 아우 맛있어 호박 그렇게 뜨거울때 먹으면 임플란트 한거 나빠져 버려 좀 시켜 먹어야지 호박은 더 뜨거워 그러니까 시켜 먹어야 돼 큰일나 그게 너무 뜨거우면 안 돼 밥에다 이렇게 비벼 먹어도 되잖아 맛있겠네 난 나중에 먹을게 새우젓은 맛있겠다 좀 시켜 먹어 냄새는 정말 좋다 원래 호박 지젓이 있으려고 육젓 사져놓고 해 먹자 아아 호박 지져먹으려고? 이 육젓이 비싼데 비싸도 양념으로 조금 음 김치처럼 많이 넣는게 아니잖아 근데 저거 건세우 같은거 있지 그거 넣어도 되겠는데? 그것도 맛있어 그치? 그런건 싼데 건세우는 근데 이거이 더 싼박에 육젓이? 좀 시원하구나 하하하하 미쳤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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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겨 하하하 국물에다 밥 튀겨먹으면 맛있겠는데? 하하하하